오오오오오 빠라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럼 앞에 김종택 단장님이 빠라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영상 보시죠 젖퇴 저녁이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예쁘다 선배님 진짜 예쁘다 화면 멈춰 있는 거 같은데 딴딴딴 리베이크 버전인가 보자 신 exit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 주어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다 취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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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날 그대 내 곁으로 다가와 이 마음 설레이겠어요 어느 날 사랑은 우리 두 가슴에 머물러 끝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그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서로 꿈을 같이 하면 다시 데려갈 수 있는 걸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 주어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꿈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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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숨에 타오르고 있어요 그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젠 나에게 품이 되어 주어 이젠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서로 꿈을 같이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걸 이제 그대의 꿈을 말해 주어 이제 그대의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꿈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젠 나의 꿈이 되어 주어 이젠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서로 꿈을 같이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걸 이제 그대의 꿈을 말해 주어 이제 그대의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꿈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아아 아아 왔다 진짜 왔다 와 자리 한쪽 하겠습니다 아 영광이다 진짜 정작 정세호 언니는 숨 한 번 더 쉬세요 아유 물 좀 드세요 자 목에서 새 만나 잠깐만 가자!